시민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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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하지원 대우님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행구 오늘의 주행구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대우 형이랑 친하세요 진짜로? 거짓말이죠? 누나라고 하셨어요 안녕 왜냐면 나랑 같이 마사지로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 줄은 몰랐는데 우리 셋 다 처음이잖아 진짜 너무 선물을 받고 있다고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타고 이제 약간 어깨 올라가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깨가 이만해졌어요 근데 이게 또 다마스 타고 제주 해안도로 다니는 느낌이 좀 다른데 완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소리가 엄청 크구나 왜 이렇게 해본 게 많지나? 윤두준 1등 1꾼 역시는 역십니다 윤두준 우리 아이돌 아육대 때문에 됐었고 같이 이제 여행 간 거는 1년이 넘었으니까 우리 이탈리아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좋았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근데? 또 모실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내가 잘 아는 분이거든 어 진짜요? 아 한 분이 더 계신구나 그래서 막 저기 공항에 도착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려고 알 수도 있을걸? 누구야 누구? 되게 좋은 분인데 네 약간 되게 약간 4차원 같기도 한데 어? 요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가까워진 사람 중에 아는 분 진짜? 일 잘해요? 일 잘해야 되는데 두준씨는 워낙 저는 일 자신 있습니다 아 진짜 워낙 근데 그분이 잠깐만 그분? 그분 하는 거 보니까 형보다 연배? 어? 형보다 위무 곤란한데? 어렵게 모셨다 진짜 어딨어 은연아 은연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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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연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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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연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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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와 우리 하지원 대우님 오셨습니다 오늘의 대우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김남주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달라? 한 해에 지급되는 곡식에 한 섬을 넘지 않은 것이야 신인상 최연수 연기상 영예의 대상 하지원씨 하지원씨 축하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우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 대우 형이야 친하셨어요 진짜로? 거짓말이죠? 누나라고 하셨어요 누나 안녕 안녕 진짜로? 왜냐면 나랑 같이 마사지로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올 줄은 몰랐는데 우리 셋 다 처음이잖아 제가 너무 선물을 받고 있다고 네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여기 이장우 배우 저 너무 잘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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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가수 겸 이거 타고 이제 제주도 약간 어깨 올라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형 어깨가 지금 이만해졌어요 어깨가 이렇게 되셨네 누나 고마워요 와줘서 아 뭐야 아 징그러워 뭐가 징그러워 형이 누나라고 하니까 왜 징그러워 미안해요 내 짐이 너무 커가지고 어 아니요 충분해 조심해서 타야돼서 안전벨트 하고 아 지금 말 스윗한거 봐 아 짜증나 문까지도 하고 누나 보니까 컨디션이 확 차네 아 그래? 차는 괜찮은거지? 어 차는 꽉 잡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손잡이를 일단 갖고 그러면 반찬을 다 채취해서 만들어? 맞아요 기본적으로 요리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장우씨도 요리 되게 잘하잖아요 아유 난 나 혼자 산다에서 요리하는 거 엄청 많이 받고 예에에에에에에에에 판뇨 판뇨 아니야 판뇨 맞아요 판뇨 근데 요리에서 진짜 잘하시더라 아유 아닙니다 자 이따 맛있게 해드릴게요 오 이런 길로? 이런 시골길 너무 예쁘잖아 돌담길이네 돌담길 넓잡혔습니다 뭐야 배를 타나요? 장우 형님 그럼 운전 아니야 아니야 우와 대박 이제 시작인걸요 확실히 제주도는 온기가 있네요 그니깐 아 좋다 와 너무 시원하다 우리가 처음엔 그리고 춱오랑 감 오오 오늘은 이젠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 하나 바다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응 지금 이 시기부터 딱 시작하는 제철 식재료에요 전복? 전복 아니야 생선 중에 하나 방어 방어 나 Sahem 방어가 철이라서 진짜? 아 그래 맞아 이제가 방어 철이야 방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사자로 나가서 낚시로 잡을 거야 방어를요? 낚시 해봤어? 나 해봤어 뭐 잡아본 거 있어? 나 쭈꾸미 쭈꾸미 방어 낚시는 막 큰데 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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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완전 전문 낚싯배 아니야? 방어는 고등어 같은 거 낚는 게 아니고 방어 2만원잖아요 이 정도급은 돼야 와 대박이다 요즘에 방어 철이죠? 네 지금 시즌은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이제부터 시작 최근에 제일 큰 거 잡은 게 얼마나 돼요? 크기는 그거 우리 시즌에는 1m 50 빠진다 방어예요? 1m 50? 재밌겠다 1m 50? 1m 50? 1m 50? 떠나요 둘이서 아 김대호 그럼 방어는 혼자 이거 못 당기겠다 메타급 오면 하재원 씨랑 끌려 들어갈 거잖아요 저 끌려 들어갔어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렛츠고 잡고 싶다 잡아봐봐 나 이만한 거 잡고 싶어 아 누나 출항합니다 옆에 잘 붙들고 앉아버리세요 파도가 칠 수가 있으니까 출발 날씨 좋고 아 바다사람 된 거 같아 오 오 꿀렁꿀렁하네 벌써 와 긴장된다 자 지금 프레이트 엉덩차 타했습니다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장님 알려주세요 지금 급해 방어 보고 싶어가지고 예 지금 방어는 여기다 수심을 찍고 아 수심을 보는구나 네 여기 보면 내가 한 70m 75m 정도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어가면은 고기가 와서 확 찰 때는 이게 형이라 이게 지금 계속 저킹을 하다가 아 감는데 네 가물면 다시 내리고 아 이렇게 해서 선장님 미끼는 뭘로 해요? 지금 인주미끼 되라있더라 아 그냥 그날 그날 고기가 이 바늘을 삼키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바늘이 아가미에 가고 피가 나오고 그게 파치가 내려가요 아 그런 거를 하냐면은 피가 나버리면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못난이가 바늘 그래서 아가미에서 피가 나버렸을 때 그것이 못난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는 왜 여기에서 딱 섞신 거예요? 여기가 우리 사람 오라면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가 10개가 쫙 나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아 하지 마 가보자 가보자 방어야 가보자 난 지금 에너지를 모아야 돼 이따가 빡! 자 방어가 추운 겨울에 지방을 축적하듯이 맞습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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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만 제발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나와라 방어야 용왕님 방어야 일로와 방어야 일로와 울어라 울어라 잡자 왔어? 아니야? 아니 잡자 잡자 너무 힘들다 이게 진짜 반복 단순 반복 노동 내일 팔 안 올라가서 팔이 안 들리는 아이고 힘들어 뭐 두세요 혼자 아 나 혼자 뭐 드시는 줄 알았어 나도 뭐 먹는 자 배고프다 나 에너지 소비 많이 했으니까 에너지 보충하고 낚시합시다 어이 어떻게 어떻게 보충해 주시지? 뭐 먹나요 선장님? 나 지금 만들고 있어 만들고 있다고요? 뭘 만들고 있지? 선장님 만들고 계세요? 장훈은 뒤에서 뭐해? 대단한 친구예요 우와 아니 이거 다시 뛰어온 거예요? 맞아요? 네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 항상 이거 다 보다 정말? 너무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 같아 넌 좋아 좀 안 하시다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이장훈 씨 칼질 잘 하죠 우와 네? 칼질 잘 하잖아 우와 이장훈 씨 칼질 하고 부드럽지 우와 대박이다 이게 뭐예요? 삼촌 내가 저렇게 잡아서 나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엄청 부드럽잖아 이것도 베이비에서 먹는 이 맛있음 하혜원 씨 때문에 먹는지 알아 하혜원 씨 제가 비록 잡지는 못했지만 시장님 찬스러워 하혜원 씨 아 제가 또 칼도 갖고 왔습니다 아 아 아 한번 가보시죠 우와 되게 좋으세요 우와 되게 쫄깃하다 야, 새로운 동점국성? 네, 네. 우와, 배 위에서 그냥 이렇게. 진짜 쫀쫀하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대박. 살별로. 아니, 드세요, 드세요. 우리는 뭐 수시로 먹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좀 큰 걸로 먹어야 돼. 나 이렇게 항상 해먹어보고 싶었어,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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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그냥 사라져. 우와. 이야, 엄청 끔참하다.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래? 아니, 이게 약간. 뭐라 그래, 되게 부드러운 크림 먹는 느낌. 아보카도 같아, 약간. 아보카도. 아보카도 같아. 얘는 기름기가 없어 보이는데도 되게 약간 담백하고. 매우 고소하네. 이거 먹으니까 당허 더 잡고 싶어. 그러니까요. 아, 그러게. 아, 얼마나 또 찰질 거야. 잡고 싶어, 진짜. 사각사각하잖아. 사각사각하지. 너무 맛있다. 야, 배에서 이렇게 회를 먹다니. 음. 내가 이런 걸 진짜 바랄까. 진짜. 제가 저기. 제주도가 또 그, 물회를 할 때 된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된장 무침을 한번. 된장, 회무침. 원래. 감태 싸먹기. 우와. 오, 맛있겠다. 미쳤다. 우와. 뭐야, 뭐야, 그거? 생강. 생강. 아, 생강? 횟집에서 먹는, 약간 초밥집에서 먹는 그런 생강. 네. 한번 먹어야겠다. 초생강? 야, 이것도 다져서? 미쳤다. 여기에 이제. 킥이 또 들어가야지, 또. 우리 또. 뭐야, 이거? 하 선배님 오셨는데. 아하, 뭐야, 저거 아니야? 시소. 시소. 아하, 뭐야, 저거 아니야?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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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시소 엄청 좋아서. 누나 향채를 되게 좋아해. 대박이다. 나 진짜 시소 좋아하거든. 대박. 근데 어떻게 이렇게 뚝딱뚝딱 흔들리지도 않아. 뭔가 이렇게 미동도 없이 요리를 여기서. 아, 냄새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에 된장만 살짝 터치하는 거야. 그리고 뭐 참기름 넣을 것 같죠? 참기름 안 넣어. 이 정도만. 그렇게 조금 넣어? 우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상상이 뭔가. 재래식 된장하고 회랑 되게 잘 어울리던데. 오, 감패. 먹기 편하게 가위를 조금 싸먹는 것 같아. 오케이. 아, 미쳤다, 미쳤어. 완전 고급 요리가 나왔어. 그러니까요. 갑자기. 먹어봐. 소스. 네. 와. 자, 됐죠? 완전 희한 듯해. 완전 희한 듯해. 계속. 어? 와. 와. 음. 시소. 향이 너무 좋다. 야, 약간. 왜 나는 약간 남미 쪽 맛이 나지? 되게 이국적이지. 약간 남미나 약간 동양 맛이 아니라. 응. 결은 다른데 쉐비체 약간 그런 느낌. 치진 않은데 향긋함이 약간 외국 맛이야. 응. 어느 맛 하나가 날 서는 게 아니고. 걔네들께 되게 잘 뭉쳐졌어. 지중해 음식 같기도 하고. 지중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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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 맛있는데? 사각사각. 사각사각. 딱 내 스타일이었어. 와. 와. 맛있다. 진짜 엄청 부드러워. 너무 맛있다. 이게 포키지 뭐야. 맞네. 너무 맛있다. 요리, 요리를 진짜 잘하신다. 이거 형이. 어머, 맛있어. 깨우면.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호강한다, 호강을. 배 위에서. 아, 방만 잡을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야, 잡아야지. 아, 잡아야지. 야, 진짜 맛있다. 이거. 그럼 내가 마무리할게. 네, 네, 네. 싹 해서. 초장에. 요것도, 요것도 한 번 담으세요. 내가 마무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빵으로. 딱 뜻이, 그쵸? 자, 요거 먹고. 내가 방어하고 잡을게. 방어! 파이팅! 아, 든든하다 이제. 아, 됐다, 됐다. 덥 먹고 하니까 에너지가 생기네. 어, 어. 잡는다, 내가. 자, 가보자. 파이팅! 멀리 가시오! 잡는다. 밥 먹었다. 사장님의 삼치를 방어로 갚아드리자. 아, 방어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가자! 자, 이거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아, 안돼. 안돼. 안 돼.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 해. 아, 제발. 아, 뭐라도 물 걷지. 아, 제발. 오, 갈매기 왔다.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오, 오. 맥이야. 밥 먹을 시장이잖아, 니네도. 맥이야. 어디 있어, 밥 먹어. 갈매기 왔다, 갈매기. 어, 뭐 있나 본데? 가자! 아, 제발. 융황님.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잡아줘라. 무한 낚시질. 어, 걸렸다. 걸렸다. 야, 미쳤다. 야, 미쳤다. 와,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엄청 무거워. 됐어. 야, 융. 와, 대박. 와, 엄청 무거워. 와, 대박. 엄청 무거워. 진짜 미쳤어. 뭐야. 와, 기미. 용황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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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무한 낚시질. 어, 걸렸다. 어, 걸렸다. 어, 걸렸다. 어, 걸렸다. 어, 걸렸다. 어, 걸렸다. 어, 어. 야, 미쳤다. 야, 미쳤다. 야.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엄청 무거워. 됐어. 야, 뭐야. 아, 대박.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우와. 무거워. 왜, 왜. 무거워. 왜, 왜. 참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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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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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야, 윤동현.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형, 이거 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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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뱃살 다 먹어야지. 보이세요? 아, 소름 돋았어. 와, 인생 참치를 잡아. 이, 이 말이 돼? 와. 자, 물재가 지나가야죠. 이제 황보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아쉽다. 너무 아쉽다. 고맙습니다. 진짜 안 도와주네. 진짜 아쉽네. לא SR. 아쉽다. 네, 네. 네. 에이. 에이. 네. 아쉽다. 아멘